daytime 참모가 어? 어? 보이시죠? 아미치 크리닉 샴푸로 머리를 감아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머리에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아미 아미치 아미치 샴푸를 쭉 짜서 고대에 발라보겠습니다 향이 약간 정말 파스 향이 약간 스프레이 파스 그 향이 많이 나고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은 많이 드세요 거품은 정말 많이 문질러야지 이렇게 문지르면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파스 향이 진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파스 향이 진해지는 것 같고 더욱 맛있게 물이 예상됩니다 이제 목소리로 해주세요 쭉쭉 alla 고소하고 진심으로 그런 거 고맙습니다.